어떡해 그러지마 다음 기회에 또 울산 불러주시면 또 달려오겠습니다 저희 한 6시간 차 타고 왔나요? 네 꼭 다시 불러주세요 네 혹시 저희가 노래 부를 때 저희 목소리 들려요? 네 아 들려요? 그럼 됐어요 안 나온 줄 깜짝 놀랐어요 아직 안 돼? 어? 바로 나왔어 라이지! 라이지! 저희 라이징에도 랄랄라가 나오는데요 제네레이션! 처음 또 여러분 따라 불러주세요 그럼 마지막 곡 라이징으로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